이게 마음이 편지가 안 내게. 아까 고춧가루 어딨다고 그랬지? 고춧가루 여기요. 진짜 나래, 언니가.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. 너무 낯설어. 언니가 고춧가루 가져다주고. 낯설어. 투어. 장란전. 안 끼고 투어할게요. 우와, 너무 맛있겠다. 냄새 죽여, 냄새 죽여. 미쳐. 우와, 이거 대박이야. 이거 또 밥 한 공기 뚝딱이야? 어, 이거 밥도둑이야. 뭔가 되게 엄마 온 기분이야. 맛있어야 될 텐데. 딱 봐도 맛있어, 이거는. 이제 갈비 부어도 되지 않을까요? 갈비 갑시다. 낙지도 갈까요, 지금? 어, 낙지. 얘 너무 세다. 얘 살아 있지. 힘 봐, 힘.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. 야, 힘이 그냥 뭐. 잡고. 그렇지, 그렇게 돼요. 잘한다, 잘한다. 잘하고 있어요. 와. 빨판 힘 장난 아니야. 우와. 낙지가 왔어요. 낙지가 왔어요. 어우, 낙지 좋아요. 찬낙지. 나훈아, 그 시간이 왔나요? 언니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. 오늘은 산낙지다. 너에게 전수해 주고 싶다. 주저하지 말고. 네, 해 보겠습니다. 하자. 우와. 두려워하지 마, 지호다. 이 정도야, 뭐. 얘들아, 미안하다. 자, 내려놔. 인사하고 있었어, 지금. 근데 너한테 바디를 있어. 나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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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주지 마. 걔가 미친 거 아니야. 안 돼. 걔한테 인사하지 마. 정주면 안 돼. 대가리 먼저 가보자. 정주지 말고 이름 붙이지 말고 말 걸지 말고. 으악. 그렇지. 한 방에 타냐, 하냐. 한 방에 탁. 그렇지. 오케이. 잘했어. 근데 안 잘래요. 섹사스 전기통사리 색깔이다. 섹사스 전기통사리. 한 번에 탁탁 가야 돼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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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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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할 줄 알았어. 자, 하나 가. 두 개 가. 조사. 빵칼. 어, 조사. 전라대에서 조사한다. 그렇지. 그렇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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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사, 조사. 조사, 조사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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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잘한다. 자전해 나가는 너의 모습이 좋다. 후.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어요. 다음은 상어를 잡을 거예요. 우와. 참기름 뿌리고. 맛있겠지? 언니 밖에서 이렇게 해 봐. 고소한 냄새나. 그렇지, 그렇지. 누나. 저희 다 됐어요. 탕탕이 완성. 탕탕이 완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